세종교육청이 학교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세종시교육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세종교육청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 관련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면서 연 2회 몰카 설치를 점검하되 하반기 1회는 학교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노조는 디지털 성범죄, 교사는 물론 학교장까지 가담하는 현실에서 점검 주체를 학교로 정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전문기관 등 제3자가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